이따가 사인할 때 저희는 시간 조금 여유 생겼다고 하니까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그때 조금 여유롭게 얘기 나누고 사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약간 한마디씩 무슨 말 하면 좋지 하고 생각해주세요 미리 왜냐하면 정작 앞에 이제 받으면 딸려서 아무래도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? 너무 많이 막 잘하고 오히려 막 랩하고 시작할까요? 아 다들 오셨나요? 아 판매하셨나요? 네 쌌어요 변홍 두 개 쌌어요 잘했어요 저도 하나 멤버 DC 되나요? 있잖아요 아 예 있네 있는 사진을 달라고 하네 원래 세미씨 사는 거야 고방용 사용용 다 볼 수 없는 거 보이지 휴대폰 케이스 네 네 네 네 네